수고리잉 비키니섬 안가냐고? 뭐 미리 가 있어야 되나? 미단님 사람들이 비키니섬으로 모이고 있어요 정원초과 되진 않겠죠? 미리 가자 혹시 몰라 비키니섬에서 뭐 하냐고요? 이 가짜 로아 사랑단들 금강선 디렉터 최근 방송 말미에 비키니 아일랜드에 가면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떡밥을 줬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7월 26일 8시 10분경이었나? 그때쯤 비키니 아일랜드 가가지고 막 여름 한참 막 만끽하고 그랬거든요 올해도 비키니 아일랜드 가서 8시 10분쯤에 그냥 뭐 석양이나 보면서 좀 여름방학이나 한번 할까 합니다 금뻑쇼 시간이에요 비키니 아일랜드에 비키니 입고 가주세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수박 비키니가 왜 있니? 아 아바타 입혀 라고? 알았어 뭐 NPC 새로 추가됐다며? 안쪽에 있어? 아 요쪽에? 어? 뭐야 이거 시점 어? 뭐 진짜 뭐 흠뻑쇼 그런건가? 왼쪽에 세이라데가 있다고? 아 여기 뭐 니나부랑 뭐 있네 아 니나부가 아니야 저 저 뭐야 세리아 네리야 세이라데가 어딨어? 마리오 옆에? 마리오가 어딨어? 아.. 아니 신이 어디 있다는거야? 마우스 커서 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이거야? 요거 요거 요거? 이거 맞아? 이거 세이라데 맞아요? 다른 사람 치우기 모드가 있어요? 셀피에? 어 야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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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봐 아 맞네 바다에 들어갔어 셀피 봐보라고?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좀 이런 감성이 아니야 이게 낭만 아닌가 하늘 와 불가사리 3개 낭만 내가 지금까지 찍은 스크린샷 좀 볼까? 자 낭만 원암 먹었을 때 자랑하려고 찍음 혹시 사용한 주머니 롤백 될까요? 이거 왜 찍었냐? 어 요거 아브레이스드 어 이거 몽술 땄을 땐가? 어 요거는 에버그레이스 잡고 찍은 거고 홍승윅 광군술 홍승윅 악사 황조롱이 목뼈 나간 거 요거 오늘 찍은 거 요거 여기 다네 사진이 없다 많이 8시 10분 10분 수바 형 캠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예리하구만 사실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 방송시간이 10시간이 넘었어 지금 8시 10분에 수평선에 카멘 등장하면서 저 사람들 장비 랜덤 파괴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구현 되려나? 갑자기 여기서 막 카멘 막 나타나고 막 그런 거 갑자기 여기 배경 싹 바뀌면서 카멘이 약간 사우룬 등장하듯이 이렇게 딱 죽밥드라 기다려라 하면서 나는 완성이 됐다 어 야 떴다 떴다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디렉터 기간제 금강선입니다 기간제? 여러분 근데 제가 무슨 비키니를 입어요 캑 저보고 제로툴을 추라고요 아 근데 이영님도 채팅 저렇게 치니까 진짜 아저씨 냄새나긴 하다 제가 그렇게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그런 쉬운 사람 아닙니다 아 저 형 내가 봤을 때 어디 미리 옆에다 해놨네 저거 아무튼 제가 오늘 비키니 아일랜드에서 혼자 휴가를 즐기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몰려오시는 바람에 부끄러운 나머지 저는 숨을래요 찾아야 되네 또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벤트 퀘스트를 마무리하시면 추가적으로 9시에 작은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벤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비키니 아일랜드 어딘가에 있는 K라는 친구를 찾아가래 우와 시댕 사람들 봐 이거 무슨 전쟁이야 전쟁난 것 같네 아 저기 떴네 아 저기 떴네 떴네 너무 뜨겁지 않고 적당히 시원하셨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지금 읽어보니까 약간 금강선 디렉터 게임하고 유저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내용 로아 밴드 버전이네요 결국 강선이 형이 미안하다 하는 내용 미안해 내 잘못이야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도 우리 게임이 여기서 멈춘 것도 난 여전히 함께 게임을 하고 싶어 함께 무대에 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레이드를 돌고 싶어 우리가 만든 게임 우리가 함께한 여정 새로운 레이드도 더 빨리 준비하고 더 많은 레이드를 함께 돌아보자 어려운 레이드여도 우리가 도전할 가치 있는 레이드를 만들어볼게 우리가 꿈꾸는 업데이트가 닮아가고 우리가 올해 함께 할 수 있게 다 이 사람들이 수박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뭐라고 게임 욕을 못 하겠다니까 진짜 한 번만 더 믿어요 눈물이 난다고요? 울지 말아 나흑 나흑 아니 근데 수박 이거 편집자분들이 이런 거 나올 때 좀 리액션 좀 크게 하라고 했는데 난 도대체가 수박 감수성이 죽어버렸나 썸머 베케이션 위드 유 아 이게 바르칸까지 뽑을 수 있다고? 송아 설레 귀엽네 어 요거 요것도 괜찮네 여기 지금 니나부 보여요? 여기 니나부 있어요 니나부 여기 21대 9로 보면 니나부 옆에 세이라데도 있다고요? 아 여기 세이라데도 있네 보이나요? 옆에 세이라데도 있네 애초에 요즘 게임 자체를 그냥 21대 9 베이스로 만들고 있나보다 지금 이런 걸 갖다 팔아 수박 보통 공짜로 주는 게 퀄리티가 좋네 좋다니까? 히든피스 두 개 있다고? 형 여기 강선이 형 숨어 있어 여기서 셀피? 어 뭐야 아 요거 여기 뭐한데? 스티샷 이용 이런 거 좋아했어? 이거는 약간 변태처럼 나왔는데? 낙이 있는 쪽에 가면 노트도 있어요 여깄네 여깄네 급하게 숨다가 떨어뜨린 중요한 노트 같다 타멘 합창 녹음 메모 저거 쿠폰번호라고 생각하면 미친놈인가요? 잠깐 아닌가? 어 아니네 서림이 운다고요? 아이씨 아 진짜 하나도 안 울어 아니 진짜 괜찮아 지금 완전 멀쩡해요 아이고 우리 서림이 다음에 생일 때 기저귀나 좀 사자요 아 울 수 있죠 충분히 감소성이 있으면 우는 거 가지고는 뭐 하는 건 아닌데 아니 전직 군인인 게 두뇌 안 울려서 나도 울자고? 아니 나는 눈이 작아서 눈물이 없어요 형 나 F인 줄 알았는데 T인가 버그 그 정돈가? 그건 또 뭔 말이야 야 좀 어른들 알아듣게 해 뭐 F고 뭐고 T가 뭐야 뭐 리액션 좀 해드라고요? 미친 이런 노래를 게임에서 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이런 게 게임이긴 해 솔직히 한창 수직만 달리다가 좀 이렇게 가끔씩 옆에서 유난류 적쳐줘야 이게 또 근데 수직 안 해줬다고? 어허 여러분들의 웃는 모습을 저희도 계속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지금 이 시간에 강화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정한 수지고 무수지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비키니섬에서 즐기셨던 스크린샷 아이디 셀피 사진 간단한 멘트 등을 공식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등에 올려주시면 일요일까지 올라온 사진 멘트들을 추첨해서 뮤직비디오로 함께 구성해서 로스트하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하여 영구 박제 진행하겠습니다 나도 하나 올릴까? 야 우리 사진이나 하나 찍을까? 셀피로 찍을 거니까 앞에 안기 좀 해주세요 안기 야 이거를 야 다 일로 와봐 다 와봐요 저기 입구로 가자 입구로 잠깐만 잠깐만 야 님들 미안해요 자리 좀 잡자 어디가 어디가 괜찮으려나 왔나 누가 여기서 런닝맨 찍나봐 야 님들 내가 딱히 방송을 재밌게 하겠다는 말은 못해도 저도 그냥 사고 안내고 그냥 꾸준히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왔다 야 방송할만하다 야 아유 아유 응 어 아유 아무리 두개 아멘